안녕하세요. 이슈또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왕의 주인공인 조연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를 나와서 직접 심사를 받기 위해 도보로 법원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는 동안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떻느냐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권한 채 법원까지 계속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특히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입장을 할 때 10여 명이나 되는 경우원들의 호의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3층 법원 입구까지 직접 호의를 받아서 특혜 10위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아직까지 정신을 좀 덜 차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쨌건 간에 조 전 부사장은 오늘 항공기 항로 변경죄 또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 또 강요죄 업무방요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 전 부사장이 출석을 하기에 앞서서 또 객실 관리를 받고 있는 여무상무도 함께 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무상무는 조 전 부사장과 좀 다르게 입장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심경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요. 먼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자신은 전혀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돈을 주거나 누구를 협박한 적도 없다라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또 대한항공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된 데에는 여무상무의 그런 잘못도 적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나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지난 26일 전교 구속 수감이 된 바가 있는데요. 연말이 되는데도 대한항공 사태는 전혀 잦아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비단 대한항공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타 큰 대기업들이나 모든 갑들에게도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따끔한 교훈으로 남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